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의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10편, 10편에서 18편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은 여와의 말씀은 흑도가니에 7번 달려난 은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10편, 11편은 다윗의 지혜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사람들을 감찰하신다고 노래합니다. 다윗이 일평생 온갖 위험에 처하면서도 그 중심을 흩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10편, 12편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입술의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악인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의 입술에는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의 입술은 가련한 자와 궁피판자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습니다. 주변의 현실이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더욱 의지할 따름입니다. 거짓의 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임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궁핍과 눌림을 당하는 이들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어디에도 믿을만한 찬발이 없기에 다윗은 언제나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나여 불순물이 전혀 없는 은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순결한 말씀에 대한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약한 자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의 찬양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제시인 10편 15편의 첫머리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라고 먼저 묻고 이 물음에 대해 스스로 답합니다. 이는 다윗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정직한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진실을 말하는 자,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 여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 서원을 지키는 자, 대금업을 하지 않는 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않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자는 요동치 않습니다. 행함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포인트 다윗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메시야 예언시인 10편 16편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자신에게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의 시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헛되이 욕심내지 않으며 만약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거두어 가실지라도 원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 일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자기가 자기를 만든 도공에게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번째 포인트 다윗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10편 17편은 다윗이 쫓기는 위기 상황 가운데 쓴 탄원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곤고함에 처해 있을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며 구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다윗은 정치인이자 군인이며 이스라엘을 이끈 위대한 왕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독하면서 정치인 다윗을 만났다면 10편을 통해서는 다윗이 얼마나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녹동으로 태어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월등한 왕으로 남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샘솟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며 자녀들에게 풍요를 물려주지만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입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신실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찬양시인 10편 18편은 다윗이 왕으로 죽여할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은 시입니다. 10편 18편은 사무엘 하 22장과 대동소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뎌온 역경의 시절을 아름다운 신앙고백으로 바꾸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감사의 노래를 드립니다. 사실 다윗의 삶은 평탄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0대 때부터 세상의 중심으로 나와서 겪은 삶의 고초들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극에 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지금까지 사울을 비롯한 많은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단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군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제 142일 10편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지 그들이 자기가 베푼 께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혼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히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안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10편 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우리로다. 10편 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처많은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처많은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갓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10편 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10편 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적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석을 먹으면서 여호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10편 15편 다위세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10편 16편 다위세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0편 17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노라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누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의 애호와 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하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하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오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0편 18편 여하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하께 아래여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라이다. 여하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하께 아리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하께 아리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토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아몬미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더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하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트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하의 꾸질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셔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하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하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귀래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니 그러므로 여하께서 내 의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절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하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우려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슬쩍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 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지지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지져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육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호와 Ihrer 감사합니다.